조금 전에 싱커브미 다혜씨에게 의미가 있는 곡이죠? 그쵸 남자의 자격? 맞습니다 오디션 때 이 노래를 부르셨어요? 그때가 언제였죠? 남자의 자격이? 딱 10년 전 이맘때였어요 합격할 거라 예상했었어요? 아니요 전혀 생각하지 못했고 저는 촬영인지도 모르고 갔을 때였어가지고 그래요? 싱커브미가 엄청 고음인데 오디션에 이 곡을 선택했다는 건 나 자신 있어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그때 당시 사실 제가 성악을 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였어요 대학을 졸업한 지 그래서 조금은 그때 당시 좀 가벼웠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성악곡에 비해서는 김두래씨 이제 보니까 다혜씨 전도현씨를 닮았네요 어머 그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? 어머 처음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왜요? 예쁜데 김영재씨 배다이님 오랜만에 봐요 목소리 너무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노동혜씨 정말 반갑습니다 원래 연세대에서 성악을 전공했고 바닐라루시라는 팀으로 데뷔를 했잖아요 네 졸업하고 데뷔할 때까지 공백이 있었는데 그렇죠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어땠었어요? 고민은 정말 많았고요 계속 성악을 하려면 이제 유학을 갔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유학을 포기를 하고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좀 많은 오디션을 보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그래요? 남자의 자격 출연하기 전까지 실력을 보여줄 게 없어서 많이 속상해질 것 같아요 그때도 지금도 좀 부족하지만 그때는 더더욱 실력이 너무 부족한 상태였어서 그래도 뭐 그렇게라도 이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저한테는 천운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의 자격 출연 후에 바닐라루시라는 팀이 탄력을 받아서 활동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의외로 솔로로 혼자 활동을 했어요 탈퇴라고 기사가 나오면서 약간 좀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마음고생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? 네 맞아요 그때 제가 탈퇴를 한 게 아니라 멤버들은 일본 활동을 원했고 회사에서 저는 이제 솔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준 상태고 이미 결정이 난 상태였어서 저는 따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었는데 그때 조금 속상했던 기억이 지금 나네요 혼자 잘난 척하고 야 너 혼자 탈퇴하냐 뭐 그런 정말 욕 많이 먹었어요 아 진짜요? 회사 방침이었군요 네 731이 저 아마데 서준입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이분은 누구세요? 어머 어머 저희 제가 얼마 전에 뮤지컬 모차르트 저도 저거 보러 갔었는데 아 정말요? 그때 아역 배우예요 아역 배우? 네 아마데요 모차르트의 어린 시절을 연기하는 어머 어머 서준아 반가워 아 조그만 개 네 맞아요 아 그렇구나 아 네 에 에